우리는 수와 아빠예요 오늘은 저희가 경주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경주에서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잘 거예요 자 지금 대능어 만났어요 대능어 먼저 구경하고 그리고 경주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올라가 볼게요 화이팅! 올라간다! 정글라스 때문에 안보여서 제가 내려야겠어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저기 봐봐요 우와 우정이래요 데려와는 23세기의 신라시대 옛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이래요 자 여기도 왔는데 저기 여기도 왔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천마총에 왔어요 천마총은 신라 지증 왕의 능으로 추정된 데요 안쪽에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대요 안쪽에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대요 이 그림이 유명한 천마도에요 천마도라는 거야 천마도 확대도 되네 확대도 되지 이게 말을 타면은 사람 발 있는 부위 있잖아 거기에다 이렇게 걸쳐놓는 거래 이거 다 재현 행동이다 그치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여기 그림이 보이지 바로 이 위치에 천마도가 그려져 있었대요 이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대요 여러분 저 금관 보이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수아야 왕의 무덤을 팠더니 이런 유물들이 나왔대 땀이 묻혀있던 이 무덤을 찾아낸 보고서에요 이 사람들이 찾았대요 이곳은 1973년에 천마총을 발굴했던 사진이라요 그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천마총의 유물들을 찾아냈대요 여기 봐봐 원래 이렇게 큰 건 큰 무덤이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쪽으로 파서 여기 안에 있는 거 찾은 거야 신기하지? 근데 안에 이거 봐봐 무덤 안에 다 큰 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봐 이게 다 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그치 흙이랑 돌이랑 같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야 무덤 왕이 무덤 근데 왕이 슬퍼짐 왜? 무덤을 잘랐으니까 무덤을 잘랐으니까 무덤을 잘랐으니까 무덤을 잘라서 왕이 슬퍼했겠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때 요거 할 때는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었대요 왕 무덤 팔지 말려 아아 맞아 맞아 여러분 순환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왔느냐 사진 찍으러 갔어요 왕! 자 한번 가볼게요 보스임이 안에 오빠들도 있어요 상호랑 영화 눈치 왕인데 여러분 이제 들어가볼게요 셀프 흑백 사진을 찍는 곳이예요 셀프 흑백한 사진을 찍는 곳이 정말 많네요 이쁜아가 사진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진을 고르면 이러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진 찍는 게 끝났어요 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좀 이따 사진 나온다는 사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밥 먹으러 아니 20분 걸려 20분 걸려? 밥 먹고 오자 밥 먹고 오자 이제 밥 먹은 대로 왔어요 이번에 파스타를 먹어볼 거예요 토마토 파스타래요 자 여러분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신선 노 파스타 신선 노 파스타 아빠가 너블랑 같이 먹어요 아빠가 너블랑 같이 먹어요 사실 제가 파스타를 먹자고 했어요 잘했죠? 와 감사합니다 와 냄새 좋다 냄새 좋다 파스타래요 이거 뭐 찍어야지? 끝맛이 살짝 끝맛이 매워 이거 퍼먹어야 돼 이거 뜨겁겠다 맛있다 이렇게 파스타를 먹어요 뒷맛이 엄청 매워 이런 거 보다는 이런 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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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워 깨끗이 아 잘 먹었다 와 잘 먹었다 우와 배부르다 아깝다 나 좋은 닭 먹을 것 같아 그치? 많이 먹었어